안녕하세요. 마마무 문별입니다. 이렇게 또 저번에는 저희 마마무 넷이서 같이 왔었는데 이렇게 혼자 또 오게 됐네요.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. 오늘 이치라이구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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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은별입니다. 혼자 나와서 여기가 다 커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넓은 걸 뭔가 저 혼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되게 부담도 되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. 춤이 아닌 이렇게 노래로만 하는 무대를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되게 좋은 기대이고 영광이었습니다. 오늘은 애드립할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때는 조금 멤버들이 부르고 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정신을 다 잡고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태생!